최근 한 시청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H&B CB 투자자들은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H&B는 100% 무상증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주가는 수정주가입니다. 다행히도 CB가 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2월 3일이 마지막입니다. 무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리고 216대 주가가 장대원봉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CB 투자자들도 주식으로 전환하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2월 3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CB가 주식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차트에서는 그 당시 주가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수정주가를 무상증자 전 주가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CB가 주식 전환될 때의 전환가액과 주가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날짜를 무상증자 전으로 돌리면 됩니다. 편의상 216 사태 전인 2월 15일로 가겠습니다. 가격이 10만원대로 저절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전의 가격으로 바뀐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CB 투자자들이 전환 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공시가 나오지만 그 다음 팔았을 때는 공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에 매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넥사의 CB 사례를 토대로 상장일에 전략 매도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컨대 넥사의 CB 투자자도 4월 20일 상장일에 대략 매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타법인 매도를 찍혔죠.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하되 시가에 전부 던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미 주식을 팔려고 CB를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굳이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가에 곧장 팔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겠죠.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언제 팔까 각을 재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입고되면 시가에 던지는 사람들은 분명 있는데 그 증거로 HLB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목들이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시가에 던집니다. 그래서 개파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정리하면 CB 투자자들은 상장의 시가에 전략 매도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익이었을지 아니면 손실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확신하건대 수익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채로 가지고 있다가 상환 받고 떠나면 됩니다. 굳이 손실보고 주식으로 바꿀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분명 수익일 텐데 얼마나 수익일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CB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전환하면 아마 손실 구간일 텐데 가격이 안 올라오면 그냥 사채로 만기까지 끌고 가서 상환 받으면 손실도 아니고 그냥 원금 그대로 찾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2월 3일입니다. 공시가 나온 건 2월 3일이고 상장일은 5일 지난 2월 8일입니다. 추가 주식수는 27,850주인데요. 442주와 27,408주를 합쳐서 27,850주입니다. 전환가액은 79,171원입니다. 그리고 2월 8일 시가는 9만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2월 8일에 상장된 주식수는 약 3만주인데 CB 투자자들의 주식 평당가는 약 8만원이고 상장될 당시 HLB 주가는 약 9만원이었습니다. 주당 1만원의 수익 구간인데 약 3만주가 상장되었습니다. 대략 계산에도 1만원 곱하기 3만주 하니까 약 3억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계산해가고 있는데요. 첫 CB 공시부터 3억원 수익이네요. 그 다음은 1월 29일입니다. 2월 3일과 날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략 일주일 간격이고 그 뒤에 22일과 15일도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CB가 주기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식수는 아까 3만주보다 2배 많은 6만주인데요. 상장일은 2월 3일입니다. 상장이 되는 날에 또 이어서 아까 봤던 3만주 CB 상장공시가 나왔던 걸 알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전환가액은 약 8만원입니다. 처음 봤던 CB와 같은 33회차 전환사체이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같죠. 차트로 가겠습니다. 2월 3일 시가는 9만4,300원으로 아까보다 가격도 더 위고 추가 주식수도 6만주로 2배입니다. 수익이 꽤 낮을 거라 생각이 들죠. 손익은 얼마였냐? 약 10억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9억 3천만원 수익이 났죠. 그 다음은 1월 22일입니다. 추가 주식수는 3,094주로 수량이 작습니다. 상장일은 1월 27일이고 전환가액은 역시 아까 33회차 CB들과 마찬가지로 7만9,171원입니다. 1월 27일 시가는 9만8백원이고 시가 전략매도했다고 가정할 시 약 3,5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수량이 작기 때문에 손익은 이전보다는 작죠. 1월 15일로 가겠습니다. 추가 주식수는 2만6,081주로 꽤 물량이 있고 상장일은 1월 20일입니다. 3번에 걸쳐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자 다른 사람의 물량인 듯하죠. 시가는 9만1,000원입니다. CB 수익 잘납니다. 3억원 수익이네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내가 마치 CB 투자자인 마냥 내 수익인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익을 계산하다 보면 CB 투자는 정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듯한 착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CB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적은 아니거든요. HAB는 주가도 잘 유지하고 이번에 유상증자로 현금도 대량으로 확보하고 해서 그렇지 정말 안 되는 기업들은 CB 투자자도 물립니다. 주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정말 기업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우아향하게 되고 CB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리픽싱이 있다 해도 최초 발행가의 최대 70%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면 이미 리픽싱해도 CB 투자자들은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식으로는 전환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남은 건 사채로 들고 있다 현금으로 돌려받고 엑시트하는 건데요. 기업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우아향하는 기업에게 현금이 있을까요? 현금 없습니다. 그런 CB 투자자들은 사채로 들고 있어서 나중에 만기 때 현금으로 받겠구나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물리고 돈은 못 돌려받고 깡통차는 거죠. CB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이런 리스크가 다소 있기 때문에 CB라는 메리트를 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들이 터질 때 그 문제가 되었던 펀드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펀드들이 매잔인에 투자했다가 못 돌려받고 손실이 생기고 결국 환매 중단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공시로 가서요. 13일로 가겠습니다. 5304주와 4420주가 추가되었는데요. 상장일은 1월 18일입니다. 역시 전환가액은 33회차로 갔기 때문에 79,171원이고요. 시가는 9600원이니까 약 8만원에 전환해서 9만원에 1만주를 팔았으므로 약 1억원 수익입니다. 1월 7일로 가겠습니다. 기업계 442주이고요. 역시 33회차 7만군첩 171원 전환가액의 상장일은 1월 12일입니다. 수량이 442주로 작다보니 수익도 600만원으로 작습니다. 이제 1월 5일로 가겠습니다. 3789주의 전환가액은 약 8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상장일은 1월 8일이고요. 이 당시에는 가격이 꽤 높았네요. 거의 10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익도 조금 증가해서 약 7천만원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할 듯한데 마지막 12월 18일입니다. 이전에 12 전환이 끊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12가 전환되었던 시기입니다. 더 이전에 12 주식 전환도 있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더 이전 12 전환 시기와는 구분해보았습니다. 약 2만주의 전환가액은 5만원입니다. 32회차라서 그렇습니다. 상장일은 12월 23일입니다. 계산해보니 약 7억원 수익입니다. 전환가액이 5만원이다 보니 역시 수익이 큽니다. 평당가 낮은게 최고네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의 CB 전환 주식들의 수익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적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약 10억원까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전부 다 더하면 총 25억원이 나옵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HAB의 CB 투자자들의 주식 전환 수익은 총 25억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